Nuria 요 코헤마 여기 몸 되게 되게 미래적이다 드디어 제 해창캠의 첫 단독 영상이 올라오게 됐는데요 오늘은 저희 NCT DREAM이 요코하마에 와서 저기 딱 봐도 스릴 있고 재미있어 보이는 케이블카를 타러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7명이 가위가위보를 해서 진 두 사람은 티켓을 사러 갔다 오는 거고요 이긴 5명은 편하게 있다가 바로 케이블카에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코해 이마 미안한데 안 나와 쟤누야 일본은 시방인이 진짜 많은 거 같아 진짜 시방인은 아니었어 시방인은 아니었어? 아니야 웰시콕인가? 맞아 어머 어머 안녕 고기야 화났어 뛰지 말래 고맨 역시 섬우에도 알아봤는데 와 진짜 제가 알아봤어 섬우에도 알아봤어 저게 시방인이야 많이 떨어졌어 뭐 그래? 오우 야 이거 저렇게 예쁜데? 아 조언 안 찍었네 제일 대신해 나는 이 날씨가 딱 제일 좋아 너무 추워서? 아니 춥지 않아 춥지 않다고? 약간 선선하면서 시원한 이 정도 날씨 근데 확실히 시원 그래도 쌀쌀하긴 해요 이제 밤에 아무튼 추워를 오면 또 해외에 좋은 그런 스팟들을 꼭 구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요코 헤이만 요코 헤이만 오늘 야경을 한번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레고 사모예드 사모예드 지금 인스타 찍고 있어요 와 사모예드 나도 인스타 찍어 자 여기서 간단하게 버스킹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버스킹 할 노래는 ANL입니다 후렴부터 하겠습니다 5,6,7,4,7 어린이 나의 워 앗 아무것도 못했나 I don't care all my love 워 두 눈을 담아줘 아 내 그 하늘에 너를 그릴래 별주를 잃어 이름을 붙였지나 나의 러브 저는 그냥 혼자 이렇게 다니는 게 좋아요 여행을 할 때도 확실히 혼자 다녀야 재밌더라고요, 저는 이렇게 바깥 공기를 느끼면서 이 뭔가 고독한 삶이랑 너무 시끄러워요, 우연히는 그냥 이렇게 조용한 밤거리를 걷고 싶은데 너무 시끄러워요 별이 안 보인다 아, 참 피해 아, 아까 콘서트였어 오리가든 들 음악과 함께하는 저녁 근데 너무 좋아요,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이 있어요 아직 크리스마스 되기에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처음 여기 와가지고 눈까지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는 이제 케이블카를 사러 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스키장에 가시면 있는 케이블카입니다 이 케이블카가 어디로 향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번 사고 가보면 알게 되겠죠 상당히 케이블카가 기네요 케이블카라기보다는 약간 건돌라 비슷한 것 같아요 산속에 이런 거 타면 진짜 재밌겠다 오케이, 일단은 우리 여기서 비트박스 다 같이 춤추는 거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또 자신감이 이렇게 drives 가위가 이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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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바 가위가 이보, 가위가 이보 تى 오늘 좀 자신감이 좋은데? 그럼 그 정도 해야지 아 창피해 우리 형들 진짜 진 두 명이 티켓을 뽑는 걸로 하고요 빨리 안 내면 진 거 안 내면 진 거 바이바이 보 바이바이 보 바이바이 보 바이바이 보 오! 멋있다 완전 깔끔하다 완전 깔끔하다 누가 더 일본어를 잘할 것인가 티켓을 멋있게 뽑아줄게 이거 오빠와 믿어 알겠지? 이치 니 티켓 투 어... 플리즈 히토쥬 후타쥬 히히토미 아 줄 사야 돼 야 기계다 자판기였어 뭐야? 말을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자판기였어 자판기에서 사면 되잖아 해볼까? 근데 읽을 줄 알아 저거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쪽에 일본어만 있는 게 아닐걸? 중국어는 내가 할 수 있어 흠 히히 원에잇 티켓 구다사이 응? 원에잇 티켓 원에잇 티켓 네 첫 번째 어... 나나 세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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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섰다 세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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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냥 우리 둘만 타고 갈까? 그럴까? 다 싹 타버리고 둘만 타고 갈까?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아 진짜로 해볼까? 진짜 해볼까? 진짜 해볼까? 어디서 타지? 그쪽 와 아까 아까 그쪽 가자 봉치키봄치키봄치키봄치키봄치키봄치키봄 자신감을 가져야 돼 거기서 해 거기서 해 거기서 해 딱 이 벤치에 이렇게 딱 바쁨 바쁨 바쁜 새 핸드폰에 화질은 어떤 신기해? 미쳤죠 거울인 것 같아요 한국의 한강인가? 미쳤어 아마 너는 모르지 모르겠어 이게 낫나? 얼마나 네 빛이 예쁜지 잠깐만 어떻게 해야 이 감동이 느껴질까? 아 잠깐만 저기 나이크 있는데? 어! 불이 꺼졌어 어? 아니다 그렇지 와 미쳤어 어떻게 이러고 있지?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와아 뭔가 하하하하하하하 진짜 왜 이렇게 벌려야 되는 거지? 하하하하하 나쁘지 않았다 이거 모두가 동시에 닿는 게 계속 비플레이 예예예예예 비 박스 박스 예예예예 모일수록 완벽한 군락 에브리웨어 빛박스 나보네 저희는 2마크보다 훨씬 잘 찍는다 아무래도 오겐키 데스까? 어 애들 왔다 잘 뽑았나? 아주 벌칙다운 벌칙을 하고 온 소감이 뭐야? 자판기였어 하하하하하 장난이고 굉장히 쉽게 구매를 했습니다 자 티켓 하나씩 챙겨 주세요 와 레전드다 진짜 지성이다 다 버릴 뻔했네 만약에 바람 많이 부는데 이걸 딱 놓치면은 그럼 너가 다시 타러 다시 갈게요 여기에서 들어가야 돼 자판기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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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블렉크가 마지막으로 탄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거의 처음 타는 듯한 느낌을 타고 아 스키장 갔어요 이 귀여운 뒷동수의 주인공은 이 귀여운 뒷동수의 주인공은 남진상 진상 성대비 남진상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안 찍히기 위해서 좀 밀착 투자를 해야 됩니다 꽃구멍이라도 보여드릴까요? 아니요 아니요 어디까지 들어오고 오 지금 눈이 이렇게 참 예쁜데요 지금 쌩얼이신가요? 네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신발 몇 사지게요? 화이팅 위로 밟아 밟아 아 아파 지점이 밟아 주차 아 전면 주차했어 구멍 주차해주세요 오세 이상한 게 묻어있는 것도 모르는 이 바보의 주인공은 만엔 천엔 한국포멍만 원이나요 우선 케이블카가 생각이 나요 인조이 요 플라이 우리 애기 또 먼저 가봐 먼저 가봅시다 우와 뭔가 되게 미래적이지? 처음 타봐? 아니 아니 나 부산 케이블카 이거 그거 찍으면 나 부산에서 그거 탔는데 땅에 유리 바닥으로 맞는 거 아 그게 그거야? 밑에 바닥으로 응 그게 내 바탕 아 그거야? 아니 그게 빠르네 아니네 아 저기 계속 빨라지네 1초에 4.5미터 갔네 빠른 건데? 응 제뿐 조심조가 왜 이렇게 노래가 슬퍼 약간 피부과 가면 나오는 노래같아 아 맞아 나 피부과 가면 되게 감성적이게 되는데 비슷하잖아 마크 아이 때 난다로 아이 때 난다로네 좋았어 괜찮았어? 좋았어 여기 만약에 블루투스 스피커트를 쓸 수 있어 오오오오 왜 이렇게 빨라 좀 빠르네 왜 이렇게 급빨증이야 아니 노리기구요 근데 생각보다 빨라요 생각보다 빠르네 근데 이 도시가 건물이 진짜 많은데 그 건물이 약간 배경이 되는 거 같아 아니 여기 뭐야 나 그래서 좋아 여기 뭐지? 우와 짜증나게 예쁘네 식당인 거 아니야? 와 이게 식당이네 레스토랑이네 우와 와 아니 근데 진짜 가고 싶게 만들었다 되게 근데 이 시간에 다 불이 다 켜져 있네 지금 6시야 형 아 야 쟤 7시구나 그니까 노래도 틀어주네 명상의 시간 딴 데 봐봐 왼쪽을 왼쪽이 있다 오른쪽을 봐봐 아 반대를 봐 명상의 시간 우리 우리랑 저 유람선이랑 속도가 비슷한 거 같아 지금 목 없이 뭐 찍고 계신 거예요 그걸 딱 맞추고 근데 진짜 괜히 좀 아 인상적이네 한 한 시간 타고 싶다 근데 이런 거 제일 예쁜데 산 속에 이런 게 제일 예뻐 남산 있잖아 그쵸? 난산은 너무 낮아 진짜 완전 큰 산이나 그런 거 진짜 예쁠던데 남산도 예쁘겠다 이건 무슨 배일까? 그냥 관광배 잭 내가 약간 디케브리오 생각하기 나겠어 난 이런 거 보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? 뭐니? 포켓몬 노래 그.. 그건 진짜 그래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기서 이 줄을 어떻게 이렇게 갖고 왔을까? 그냥 쏘면 돼 대가 있어 타이타닉 우와 왼쪽 뭐야 저거 로즈 함선이다 뭔가 잭 타이타닉 노래가 Are you're here Is my baby 그 견주들이 산책시킬 때 목에 목걸이가 좀 반짝반짝 거리는 거 많이 하더라고요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못 찾으니까 아까 웰시콕인가 시바견도 차올더라고 웰시콕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가까워요 땅이랑 지금 바로 지금 아래에 있어요 여기서 내려와 있어 어? 도착했는데? 우와 만원 아 근데 좋네 아무튼 잘 봤습니다 이번에 야경을 야식이요? 유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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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되게 빨리 끝났다 아쉽다 한 바퀴 더 탈래? 한 바퀴 더 탈래? 한 번도 타면 진짜 안 될 거 같아 왜? 감성적일 거 같아 왜? 눈 날 거 같아? 야 너 왜 울려? 울려 괜찮아 울어도 돼 하품했어 그냥 생각보다 좋았다 왜냐면 나쁘지 않은 사진들 좀 찍었거든 인스타 올릴 수 있게 한국어로 치면 어딜까? 인천 도쿄가 서울이잖아 아 이쪽이 인천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조용한 여행을 좋아합니다 잘 잘 말할까요? 인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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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풍경이 정말 정말 아름다운 좀 더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마크 씨 어떠셨나요? 네 아 일단 또 요코하마 케이블카는 또 처음인데 요코하마 저는 천러랑 오면서 진짜 감성의 시간을 가졌어요 어땠어요? 좋았죠? 좋았죠 명상이었어요 그쪽은 어땠어요? 저희는 감탄이에요 저희는 감성 감탄 감축 많은 감들을 잡았어요 오늘 아무튼 일단 밥 먹으러 갈 테니까 거기서 또 봐요 오케이 렛츠고 아우시다 밥 먹으러 이게 사람 되게 마음속 형이 만든 케이블이다 이 부추가 정말로 돼 진짜로 부추가 정말로 돼 진짜로 부추가 미나리구나 뭐 맛있다고 이게 정말 맛있어 응 이건 뭐 하는 느낌이야? 마카도뿌면 응 만두 완전히 여기 안에 그 약간 마라탕 급여 데려왔어 응 뭔가 그 향이 사촌이네 사촌 아니 이게 사촌이 많을수록 힘들겠네 이거 눈치게임이야 나 그거 话 어 страш 이거 탄탄맨? 응 아 나도 먹고 싶은데 야 맛있다 탄 oui 수제네 우엉 우와 이게 제일 맛이 나 모닝글롤이 몽구점 네 이게 너무 맛있어 모닝글롤 이거 뭐야 머닝글롤이 이거 이거 그 아 그 몽구점도 뭐가 한국SON이다 아니잖아 한국 거 아니야? 모닝글로리 원래 태국 음식 그거야. 검진채 뭐. 아 모닝글로리 그 팬 얘기한 거야? 이거 한국 거 아닐 거야? 나 장난 아니었지. 지금 뭐 먹는지를 하나도 모르겠어. 지석이는 아마 준비물 다 어머니가 해 주셨어. 그건 막 그것도 막 드린 거야. 지석아 한 병 먹었어? 벌써 시간이 빠르다. 저거 자식아? 벌써 내일이 공연이다. 면입니다. 산타민. 앞에 이거 있으니까 약간 멀미나. 지석이 애기 입 닦고 드실 때야. 잘 먹었다. 잘 먹었다. 해찬이 팀에서 준비한 프로젝트. 자 한번 씹어볼까요? 면지 씨 손으로 한 번 가려주세요. 아기들 다 씹으면 안 되니까 내가 먼저 다 먹어볼게. 다 먹어볼게. 이거 궁궁지 대 왕머리지인데? 로봇트 글라스. 오징어가 날 너무 째려보는데. 싸우지 마 해찬아. 근데 이거 뽑으려고 지금 3,000원을 썼거든요. 사는 게 낫지 않았어요? 아니 아니 아니. 됐어 됐어. 아 끼우고 가자 끼우고. 캔디. 일단 제일 못생긴 거. 두 번째 사진 이거 아니잖아. 임 ú jóvenes. Scottishim dude. 미션 성공. мне муч goes. 미션 성공. 감사합니다.